가자. 디림 브레이크 1단계 파티 안되나 여기서? 어 되네? 파티해야 데미지 올라가는거 아닌가요? 아니요 뭘 쓸 수 있을까? 쓰면 좋을만한게? 로아셰스 아 약간 애매할 것 같은데 무난한 것을 넣을까? 얼마나 걸려나 한 50층쯤에서 막히겠지? 슬슬 원킬 안나기 시작하네 벌써 십자가가 은근히 세다 데미지가 꽤 나오는거 같은데 60하고 그만할까? 60이 끝인거 같은데? 이거 스킬 써보고 해볼까? 되나? 7번? 60? 70까지 해봐? 그래 결말이 여긴갑다? 에이 다 왔는데 쓰고 올라간다 포기해 그게 맞겠지 아니 왜 우차를 썼는데 데미지가 더 약해진건가? 더 오래걸려 포기하자 음 68층 이렇게 마무리하자 이게 맞는거 같애 터뜻히 럭 터뜻히 이제 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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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로 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